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최고의 의기 상황입니다. 얼마 전 미해연에서 이상징역까지 발생을 하여서 대지진의 모든 발생 조건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뉴질랜드 근처의 피지에서 경우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트의 큰 지진 이후에 2주 동안은 일본에서도 같은 경우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3월 3일 초승달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3월 11일이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날임으로 길게는 3월 11일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21일 후부터 초승달까지 강진들이 많았으므로 3월 3일 초승달 역시 매우 불길한 상황입니다. 고래사체들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화산들의 폭발 징후들이 계속해서 일본열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2월 18일 발생한 동북지역 미야기안 앞바다에서의 경우 5.2의 강진은 약 1년 만에 강진이었습니다. 그 발생 시점도 뉴질랜드 근처 피지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 이후 하루 뒤에 미야기안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작년 2021년 2월에도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 이후에 2월 13일에 동북지역 쿠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0일에는 일본 독하라열도 에서 군발 지진이 하루에 6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6번의 군발 지진은 작년 12월 이후 두 달 만입니다. 또한 2월 21일에는 미야기안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 2월 24일에도 미야기안 남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13일 동북지역 쿠쿠시마에서의 규모 7.3의 강진 발생한 달 전에도 미야기안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동일본대 지진 전에도 미야기안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2일은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는 2월 9일에도 하루에 군발 지진이 7번 발생을 하였으며 그 중에는 규모 5.6의 강진도 있었습니다. 2월 23일에는 온타케산에서 경계레벨이 1에서 2로 한 단계 올라가는 화산폭발 징후가 발생되었습니다. 온타케산에서는 2월 23일 오후 2시쯤 부터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면서 오후 5시까지 90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온타케산에서 분화 경계 레벨이 2로 올라간 것은 2017년 8월 이래로 5년 만입니다. 온타케산은 2014년 9월 27일에 분화를 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던 화산입니다. 그런데 온타케산이 분화했던 2014년 9월 27일 3개월 전부터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구리와 일본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였으며 온타케산 대폭발 이후에 지진이 줄어들었습니다. 온타케산 폭발 3개월 전인 6월 28일과 29일 이틀 연속으로 일본 이오지마에서 진원의 깊이가 약 20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와테, 호카이도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을 하였고 오키나와에서도 진원의 깊이가 120km의 깊은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리고 7월 17일 후쿠시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가사와라제도 부근의 이오지마에서 깊이 약 200km의 지진이 이틀 연속 발생한 후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12월에도 이오지마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130km의 깊은 지진입니다. 작년 2월 13일 후쿠시마 규모 7.3의 강진 발생 2주 전에도 이오지마에서 깊이 150km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진원의 깊이가 깊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4년 온탁해산분하 당시와 이오지마의 작년 지진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